워러뷰트 저는 미쿠가지의 전입니다 오늘 온 곳은 바로 미국의 월마트죠 월마트 왔습니다 월마트 미국의 이마트죠 한국에는 이마트가 있으면 미국에는 월마트가 있다는 거 오늘 온 이유는 저렇게 제 딸 자전거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튜브 사러 왔어요 튜브 사러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마스크를 위커맨드로 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꼭 써야지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알콜도 갖다 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수박이 있는데 수박이 한 통에 3불 98전이에요 씨들레스 씨 없는 수박이죠 여기 보면 아보카도 50전입니다 완전히 잘 익었네요 그리고 양파는 파운드에 57전 하지만 저는 이거 오늘 음식 사러 온 거 아니죠? 자전거 튜브 튜브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럼 튜브 사러 갈게요 자전거 같은 거는 저기 맨 끝에 있거든요 끝에 한번 레스케일 가자고요 요즘에 TV는 엄청 쌉니다 75인치 698불 여기서부터 이제 장난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장난감들이 나오면 곧 자전거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전거 자전거는 항상 끝에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자전거입니다 오 자전거 다 팔렸어요 다 팔려가지고 그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몇 개 있습니다 네 몇 개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안에 있어 뭐야 이거 네 지금 여기 자전거 파는데 여기 자전거 부속품을 파는데 여기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 딸 자전거가 20인치 같은데 튜브가 20인치 튜브가 없어요 클났났나 제일 작은거는 12.5인치 그 다음이 18인치 아 근데 20인치 튜브가 없습니다 큰일 났다 망했습니다 네 망했어요 네 20인치 20인치짜리 튜브가 없어요 월마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네 탈겟에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바로 옆에 또 탈겟이 있거든요 네 탈겟 마트로 레스게리 타자고요 여기 월마트 보면은 좀 환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좀 환산한 것 같아요 주중이라서 그런가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환산하다는 거 환산하면 좋죠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있을 때는 환산한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요게 또 백두스쿨이라고 학용품들이 앞에 잔뜩 있는데 아 많이들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학용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네요 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월마트를 나가서 탈겟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월마트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버거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간식 하나 사려고 치즈버거 하나 시켰습니다 치즈버거랑 슬러시 하나 시켰거든요 네 여기 지금 월마트 안인데 신기하죠 저는 간식 좀 먹고 투고 투고 밖에 안돼요 여기 보시면 문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한군도 없습니다 투고만 가능해요 네 차에서 먹을라구요 차에서 먹으면서 그러고 탈겟 가가지고 튜브 있는지 한번 봐야되겠어요 네 여기 탈겟에 왔습니다 탈겟에 한번 들어가서 저희 딸 자전거 튜브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자구요 탈겟은 스타벅스가 있는데 이렇게 투고 밖에 안됩니다 네 그럼 저는 스트레스로 자전거 있는대로 레츠게리 탈게요 항상 자전거 같은거는 맨 끝에 있더라구요 구석탱이 탈겟은 옷들을 많이 팔기로 유명하죠 옷들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좋아요 월마트 같이 사람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썰렁하네요 주중이라서 그런지 와 이거 뭐야 퀸 LP판인가 오 대박이네 비툴즈도 있고 제가 퀸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LP팬 사봤죠 LP 플레이어가 없는데 아 더워 자전거 어딨어 이쯤 있겠다 아 네 저기 자전거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튜브같은것도 팔텐데 네 20인치짜리 아 없네 튜브가 하나도 없네 10인치밖에 없어 바스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 살 수 있는게 없어요 아 망했다 와 두군데 나왔는데 탈겟도 망했습니다 와 오늘 이거 사려고 일부러 지금 마트에 왔는데 지금 딱 이거 튜브만 사러 왔거든요 아 망했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저는 알디로 마트나 보러 가야 되겠어요 아 오늘 자전거 튜브 사러 왔는데 실패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럼 오늘 실패한 영상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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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안녕 HERE 감사합니다.